그렇게 찍을게요? 포즈가 얼굴이 이상한데? 뭔가 어색해요 지금. 나도 어색해. 햇빛을 미치고. 아 그래? 잠깐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제 찍을게. 안녕하십니까. 알테마이프입니다.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이고요. 오늘은 앞에 보신 비디오 클립에서 보신 것처럼 연구실 후배를 데려다가 사진을 몇 장 찍어봤습니다. 얼굴 인식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한 것인데요. 아이에이프는 밝은 상황에서는 잘 동작을 했는데 카페나 아니면 이 친구가 모자를 좀 더 깊숙이 둘러쓰거나 아니면 얼굴에 그림자가 생길 경우에는 잘 인식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알파7S 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진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따라서 좀 더 세밀한 카메라 조작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사진을 보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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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